후기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애급 군대가 홍해에 빠졌을 때 천사들이 위기를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노래했다 그러자 하나님이 천사들을 꾸지지며 말씀하셨다 유대인들은 인간이니까 위험을 모면한 것을 기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는 인간보다 분별력이 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애급 군대도 내가 창조한 피저물이 아니더냐 내가 그들은 사랑하지 않느냐 암흑같은 감옥에서 14년을 보낸 리처드는 영적인 눈을 떠 명백한 진리 한 가지를 깨달았다 하나님은 기독교인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기독교인을 고문하는 공산주의자들도 사랑하신다는 진리였다 하나님의 구원에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 사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반항하는 사람을 복음 전도자로 바꿔놓으셨고 자격 미달인 사람을 선교사로 바꿔놓으셨고 범죄자를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기독교인으로 바꿔놓으셨다 언젠가 리처드는 공산주의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리처드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다 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모든 기독교인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더 절실하게 여러분이 천국에 가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은 용서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더 절실하게 여러분을 용서해 주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더 절실하게 여러분을 구원해 주고자 하십니다 리처드는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말한 요셉처럼 위험에 빠진 하나님 백성을 구하기 위해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을 분명히 보았다 리처드와 사비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셔서 모든 곳에 희망과 자유를 가져다 주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한때 지독한 무신론자였던 리처드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박해하는 무신론 정치체제에 맞서는 중요한 목소리가 되었다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자 리처드는 이렇게 대답했다 사람을 궁유리 여기는 마음이 언제나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을 궁유리 여겨야 됩니다 석방된 뒤에 리처드는 용서하고 사랑할 것인지 아니면 미워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다 리처드는 14년 동안 감옥에서 고통당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궁극적인 이유를 깨달았다 리처드가 감옥에서 고문당한 데는 고문 기술자들을 영원한 고통에서 건져주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 공산주의자들도 구원받을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리처드가 깨달은 곳이 바로 감옥이었다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키운 곳도 바로 감옥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때도 바로 감옥에서 고문당할 때였다 리처드의 교도관과 신문관 다수가 예수 그리스로를 따랐고 심지어 몇 명은 목사가 되기도 했다 하나님은 리처드가 신문받게 허락하셨지만 결국에는 오히려 신문관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게 역사하셨다 십자가에서 강철못에 관통당한 거룩한 손이 공산주의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을 때 강철같은 공산주의자들의 마음조차 꽃처럼 활짝 피었다 리처드는 원수에 대한 사랑과 용서를 강조한 반면 사비나는 신자들과의 교제를 강조했다 특히 사비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핍박받는 형제자매와 교제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사비나는 이 땅의 고난을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말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핍박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어느 시대에나 핍박과 테러를 당했다 지금도 기독교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이슬람이나 힌두교 극단주의자들 뿐 아니라 공산주의자와 독재자의 손에 고통당하고 있다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홀로 앉아 배고픔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들은 고문과 매질과 굴욕을 견딘다 리처드는 말했다 처음에는 나치 치하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공산주의 치하에서 20년 넘게 지하교회 사획을 한 결과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누가 나를 죽일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는 기독교로 개정한 사람 다수가 가족을 피해 도망칠 수밖에 없다 이슬람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먼저 개정자와 의절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많은 이들이 단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노동수용소에서 죽어간다 그러한 기독교인 절대 다수에 관하여 누가 책을 쓰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원수를 용수하게 도우시는 하나님만 그들을 알 뿐 그들은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다 그들에게는 우리의 도움과 사랑과 격려와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매질과 투옥과 죽음 앞에서도 용기와 사랑과 희망을 잃지 않은 그들의 간증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들에게 도전받아 그리스도께 더 깊이 헌신해야 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반드시 지켜라고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지상 대명령을 지키기 위해 더 전념해야 한다 리처드 원브란트는 이렇게 기록했다 예수님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했지 철의 장막이나 죽의 장막이 거치면 그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전도가 금지된 곳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 오늘의 교회는 그들이 보여준 본을 따라야 한다 핍박받는 형제자매들이 보여주는 본보기를 볼 때 똑같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무엇을 희생하는가 그분을 대한 지상 대명령을 받았다 그분들이 фотограф fica 그때는 역시аемся 그분의 지상 대명령의 지상 대명령을wal fluffy 장막을 잊 그래서 벗고 왜냐하면 그분과ена